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오늘 날방은 짜잔! 네! 쇼호스트 나라와 함께하는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크리스탈 판매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제품인 샤이닝스타 뉴멜로디 크리스탈 4종을 오늘 나라가 팔아보려고 합니다! 네! 와! 유한!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 이제 크리스탈 굿즈 관련해서 저희가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하고 나라가 자랑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나라가 크리스탈 굿즈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저희 크리스탈 굿즈의 뭔가 장점! 쓸모! 좋은 점! 이 크리스탈 굿즈를 겟! 하셔야 되는 이유들을 나라가 조금조금 설명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은 결제를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탈 굿즈도 구경하시고 또 주문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듣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고 싶다! 그쵸? 네! 지금 보시면 저희 나와있는데 여기 4개의 친구들 4개의 친구들? 4개의 굿즈가 지금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해서 이제 헤라랑 그 다음에 시아랑 아!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앞에! 아! 그쵸! 나라랑 그 다음에 헤라랑 시아랑 송이랑 지금 쭉쭉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 바로 주문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금 저기 나와있는데요! 응! 마루스토어 단독 진행! 지금 나와있죠?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지금 바로 주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마루스토어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치실 때 네이버에서 마루스토어 샤이닝스타라고 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링크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4개의 굿즈를 한꺼번에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4만원이 할인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나라는 힘이 열일하시네요! 네! 굿즈를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굿즈를 팔아야! 새 굿즈가 나옵니다! 그럼요! 트위치 생방송으로 홈쇼핑은 처음이다! 아! 그렇죠! 네! 잠깐 이제 휙휙 이제 굿즈가 지나갔는데요! 보시면 지금 어차피 사실은 그 덕질은 이렇게 완성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4개를 다 살 건데 굳이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풀 패키지로 이렇게 딱 봐두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일단 크기는 지금 나라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한 손에 충분히 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요! 크기도 한 손에 나라 기준으로 한 손에 보통의 그 여자 아이들이 딱 잡았을 때 그립감 있는 바로 그런 크기입니다! 약간 갖고 놀면은 어느 정도 뭐랄까 근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들고 근육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4개를 사면 하나씩 들고 아 2개씩 들고도 근 손실을 막으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인 거죠! 크리스탈 안 깨져요? 던지면 깨지겠죠? 가격이 무겁네요! 아! 가격이 무겁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굿즈를 개 타셨을 때의 기쁨은 아마 더 크실 거예요! 정말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립감 좋은 그런 크기입니다! 올해 근 손실 예방 운동기구 크리스탈 장만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전면에서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360도로 돌리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를 집에서 해두셔도 다 볼 수 있어요! 내 방이 너무 작아서 이것을 거의 끼워둬야 된다! 틈과 틈 사이밖에 진열할 곳이 없다고 해도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뒷모습, 옆모습, 그 다음에 뭐 45도의 모습 다 보실 수 있어요! 빙글빙글 돌리면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굿즈입니다! 이거 하나가 5만원인데요! 저희가 세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원래 20만원이어야 되잖아요? 45, 20? 그쵸? 근데 거기서 4만원을 할인해서 16만원으로 갯! 하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세트로 해놓는 게 예쁠 것 같긴 해요! 하나씩 사면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는 빨리 빠지고 누구는 남고 제발 나라가 남지 않도록 제발 누군가가 남지 않도록 세트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탈 굿즈를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네이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마로 스토어 샤이닝스타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저희가 이벤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해외배송도 가능합니다! 해외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We are we shipping everywhere! All over the world! 뭐 사실 이런 굿즈가 뭐 쓸모를 갖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굿즈는 뭐다? 귀여움으로 쓸모를 다한다! 그쵸? 우리 귀여운 친구들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그 덕질의 행복, 보람, 크기는 정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럼요! 사실 뭐 이 크리스탈 굿즈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여름에 더울 때 이걸 베고 자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걸 한 4개 사서 이렇게 두개 두개 올리고 베고 자면 머리가 시원해지겠죠! 무려 크리스탈 베개! 얼마나 시원한 여름에 열대야를 보낼 수 있을까요? 구매는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정말 이거는 이거는 레알 트루! 물량이 많이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지금 이 굿즈를 팔아야 또 딴 굿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늦게 주문하시면 진짜 품절돼요! 진짜! 샤스 굿즈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레어템인지는 아마 하모니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샤스 굿즈는 정말 레어템이에요! 이게 나중에 한 50년 뒤에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여러분! 다른 굿즈는 또 이제 저희가 수익이 많이 나면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크리스탈 굿즈는 진짜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클릭하시고 주문하셔서 개차!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원영은 샤스 굿즈 정말 잘 없고 소중한 우리 샤스 굿즈 많이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앞에 지금 상자가 있고요! 포장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띠지 안에 블랙 박스가 있고요! 그 안에 되게 이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또 깨져서 봤거나 그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막 스티로폼 같은 아!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싸져 있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부드러운 실키한 공단 천으로 이렇게 슈슈슈슈 이렇게 이 크리스탈 친구의 침대를 만들어 놔서 거기 안에 크리스탈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리미티드 에디션 보증서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 보증서는 진짜 종이가 엄청 딱딱한 종이에요! 진짜! 거의 명함 보다 더 딱딱한 종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막 대충 인쇄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 예쁘게 막 은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저희의 스타이신 공개님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리미티드 넘버를 쓰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면 아직은 저희 스토어 굿즈가 크리스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토어에 왜 이거밖에 없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굿즈가 또 굿즈가 굿즈를 낳고 굿즈가 굿즈를 낳는 그런 뭔가 충만한 굿즈의 어떤 스토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문을 하고 있어요! 내 손은 자연스럽게 핸드폰! 이미 소액이 아닌 소액 결제! 끝! 플렉스한 마음으로 2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문 많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VR조슨티를 모두 시청하면 VR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예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